귀여워. 우와!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왜? 그래? 이거 다 내 스타일이네. 우리 작년에 프롬 드레스 봤던 거 기억나? 오, 네. 기억납니다. 댓글에 보니까 투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나오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받았어요. 아, 예뻐. 오! 사랑스럽다. 이거 약간... 나 이 색깔 맞추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아, 그렇네. 오, 사랑스럽다. 아니, 웨딩드레스 같은데, 이거는 약간? 저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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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하. 오! 몸이 아주... 드레스를 보시라고요. 몸을 보시지 마시고. 파이널 투하 프롬 드레스. 우와! 예쁘다. 이 날을 위해서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치, 그치, 그치. 물도 조금 먹고, 밥도 조금 먹고 했겠지? 오! 집이 좋으시네. 그니까. 오! 전통상! 전통상 같은 느낌의 품드레스네. 그렇네. 너무 예쁘다. 오, 인도인가? 그치. 약간 불교 색채가 있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진짜 예쁘다. 한번 보고 싶다. 초대해서. 외상. 귀여워. 우와! 우와! 피잡! 피잡! 자스린 같다. 진짜 예쁘다. 이게 노출이 없는데도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커플이다. 오! 오! 그렇네. 맞췄네. 넥타이랑. 보통 여자 드레스에 맞추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넥타이를 먼저 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큰일 나지. 넥타이를 샀다고. 오! 그런 느낌. 와,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아! 랜덤? 아! 랜덤? 오! 아! 진짜? 아! 아! 예쁘네. 귀엽다. 세 명이네. 친구끼리. 진짜 예쁘다. 셋다. 오! 아! 친구끼리 저렇게 맞춰면 재밌겠다. 오! 너무 예뻐. 꼭 예쁜 애들은 셋이 다니더라. 이분도 예쁘다. 오! 우와! 머리까지 봤어, 누나? 와, 풀 세팅. 장난 아니다. 진짜 예쁘다. 이건 약간... 그거 같아, 그... 돌돌이? 너 언니 상처받아, 언니. 뭐했는데? 나는... 다리 이렇게 하나 나온 게 진짜 예쁜 것 같아. 아! 스타일을 찾았네. 따로 이런 것보다 그냥 다리 하나 나온 게 진짜 섹시하신 것 같아. 나중에 한번 입어봐, 이렇게. 내가? 아, 귀여워. 오! 이거 괜찮다. 우와! 진짜! 바지인데 섹시해. 근데 개인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치마, 바지. 남자가 치마 입으면 되지. 어우, 입을 수 있어? 괜찮다. 나랑 갈래? 하하하하하하. 개 멋있다. 응? 뭐야? 오! 가발까지 쓴 거구나? 오! 오! 근데 꼭 그렇게 걸어왔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싶어 나와. 우와, 하고 싶었는데. 귀여워. 그것마저도 귀엽다. 우와! 우와! 시상식 갈 것 같아. 우와! 화장실에서 근데 이렇게 돌면 다 쓸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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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 같은 느낌이지? 우와! 아, 예쁘다. 아, 골라달라는 거야? 엄청 많으시네. 우와, 이거 되게 어렵다. 다 있던데? 아, 고민하겠다. 3번 아니면 5번. 3번 좋테니까 3번 갑시다. 하하하하. 우와! 우와! 저거 좋은 분 같다. 그런 거 같다, 진짜. 아, 다리가 꾸어졌다고? 아, 거의 뭐 크리스마스 트리토리인데. 저렇게나 봐야지. 그러니까. 저런 걸 언제 입어보냐고. 아, 그치. 사실 입을 일이 없지. 문화가 다르니까. 어, 분장실 있네. 우와! 우와! 내 스타일이야. 그래? 다 내 스타일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왜 이렇게 힐링되고 있어, 또? 아! 너무 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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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육이... 근육이... 다소곳하게 산두가 너무 인사하고 있다. 오, 이미 되었어. 오, 예뻐. 오, 남자친구들. 힙하네. 야, 너무 예쁘다. 이쁘다. 너무 좋다. 다만 깐 거. 아리아나 그란데스테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후드만 입고 다니다가 저렇게 머리 쫙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진짜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웨이슈. 귀여워. 아기에서 여자가 됐어. 신기하다. 비토리아 시크릿이 됐네. 예쁘다. 킹커텔 같아. 내 옆에다 갖다 두고 싶다. 미쳤다. 와 너무 야하다. 저거는 드레스가 야한 게 아니야? 다 비치는데 안에. 아 비치는 거야? 야하지. 야 너무 좋다. 다리에 이걸 뭐라 그러지? 갑터벨트라고 하라? 좋아요? 이쁜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델 분이신데 완전? 그런 것 같아 뭔가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은 느낌이다 오우 다리 한 쪽 우와 아! 아 여... 라윈이... 아니 그걸 아시는 것 같아. 자기가 어디가 이쁜지를 아시는 것 같아. 에? 이런! 미쳤어. 완전 보여주시...하는 거 있지?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예쁘시다. 진짜 예쁘다. 파트너는 못 받았겠다. 어! 이러는데 친구였어.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 그날 집에 못 가지? 아!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같이! 아! 힐링되네요. 힐링까지? 어! 나는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도 동일한 것도 없었어. 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